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4년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에 대한 실기 합격전략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회에 들어가기 전에 필기 합격을 하셨겠지 그죠?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취득까지 거의 뭐 우리가 정상이라고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셨다면 한 70%까지 이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만 잘 이기고 실기시험 날짜까지만 갈 수 있다면 합격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죠? 이 30%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필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그런 내용들 학습하셨던 내용들을 얼마나 잘 정리를 하고 요걸 실기시험에 매칭을 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기시험까지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부터 유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빼고 이제 핵심적인 실기에 관련된 내용들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2024년도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에 대한 시험일정이 나와 있는데 항상 시험일정은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언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 시험일정까지 갈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합격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우선은 여기에 회차별로 보면 시험이 1회, 2회, 3회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는 품질경영기사가 1회, 2회, 3회, 4회 이 시험 날짜 중에서 1회와 2회, 4회의 시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4회의 시험이 없어요 이제 알죠? 4회의 시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1회가 있고 2회가 있고 4회가 3회하고 통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4회가 없어지고 3회만 남아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1, 2, 3회만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셨을 테니까 만약에 1회차의 시험을 보셨다라면 이 기간에 시험을 보셨을 거고 이미 그 시험장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다 알 수가 있잖아 그죠? 점수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내가 합격을 했구나 어떻게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2회차에도 5월 9일부터 28일까지 만약 여기에 준비를 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또 맞춰서 그리고 7월 5일부터 27일까지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합격을 하셨다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내가 실기시험에 언제 보느냐 실기시험을 그걸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BT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 날짜나 시험 시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지 그죠? 그렇지만 실기시험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픽서되어 있는 그 날짜 시간에만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회차 같은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언제 보게 되느냐 하면 4월 27일 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보고 산업기사는 오후에 시험을 봅니다 알겠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회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회차에 내가 합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7월 28일 날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3회차 같은 경우에는 7월 5일부터 27일까지 시험을 보셨겠지 그죠? 이 중간에 보셨으면 시험 날짜가 10월 19일 혹은 10월 20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 1회차 2회차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데 3회차는 날짜가 2개가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 날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금 날짜를 2개 잡아놨는데 과목별로 틀립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발표가 이거는 안 났기 때문에 사실상 품질경영기사나 산업기사가 19일 날 보게 될지 20일 날 보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날짜 중에 하나로 고정이 될 것이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를 했을 적에 이 날짜는 3회차 시험을 보기 전에 원서 접수 보기 전에 우리가 공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회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그 공고를 보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기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우리가 실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원서 접수 날짜가 있죠? 원서 접수 날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월 26일에서 29일 6월 25일에서 28일 9월 10일에서 13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서 접수가 기간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원서 접수하는 첫날 첫 시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원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장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서 뭐 지하철이 됐든 버스가 됐든 아니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장소가 좋겠지 그죠? 근데 그 장소는 누구나 선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 벌써 장소가 마감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멀리 선택을 해서 우리가 아침에 또 일찍 혹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 시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하는 날 아침 제일 첫 시간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원서 접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내가 시험 보려는 장소를 미리 알고 있다가 거기에 체크를 해서 첫째 날 반드시 원서 접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시험 날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필기시험하고 항상 실기시험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우리가 필기시험을 보셨다라면 실기시험은 4월 27일이니까 넉넉하게 해서 우리가 2월 한 20일 날 봤다 하더라도 2월 20일이니까 3월 20일, 4월 20일 한 두 달 정도 남는다 그죠? 두 달 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도 보면 5월 한 중순쯤에 봤다 하더라도 5월 6월 7월 두 달간의 텀이 있죠 알죠? 그리고 3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필기시험은 앞당겨졌고 실기시험은 거의 우리가 그대로다 그대로라기보다는 필기시험이 한 두 달 앞당겨졌고 실기시험이 한 한 달 앞당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7월 중순쯤에 봤다 하더라도 8월, 9월, 10월 3개월간의 텀이 있죠 시험 날짜까지 굉장히 길다 그죠? 시험 날짜가 길다라는 거는 좋기는 한데 정리할 시간이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 날짜까지 많이 남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체력의 한계가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을 실기 준비하기에는 조금 너무 긴 기간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필기시험을 보고 나면 실기시험 날짜까지 보통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 6주가 딱 남았습니다 한 달 반이에요 한 달 반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실기시험을 치고 합격증을 받았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두 달 내지 세 달간의 텀이 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실기 준비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대신에 3회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기니까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날짜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일반적으로 이제 14개에서 16문항 정도 나옵니다 아니죠? 16문항 작게는 여러분들 갔을 때 14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16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뭐 꽈락이나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필기에서는 우리가 5과목에서 40점 이하 즉 8개 이하는 꽈락이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꽈락이라는 개념이 없고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60점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합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기사 같은 경우에는 3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반 동안 실기 시험을 보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주관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항목은 이제 통계적 품질관리가 있고 그리고 실험계획법 그리고 품질경영 신뢰성관리 물론 이제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관리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과목별 출제 비율을 보게 되면 통계적 품질관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필기 때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 그죠? 여기에서 거의 50점 내지 60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알죠?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실험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15점에서 한 25점 정도 그리고 품질경영은 우리가 10점에서 15점 그리고 신뢰성관리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점 정도 이렇게 해서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통계적 품질관리 이걸 정리를 하지 않고는 시험에 합격하실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왜 출제 비중이 우리가 60% 많이 나오면 60%까지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근에 우리가 실기시험에 나왔던 경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총 추정과 검정, 상관과 회기, 관리도, 샘플링 이게 통계적 품질관리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죠? 통계적 품질관리에 해당되는 거고 거기에 실험계획법, 품질경영, 신뢰성관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추정과 검정에서 무당수로는 한 문제 정도 그리고 상관과 회기 한 문제, 관리도 한 문제, 샘플링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니죠? 샘플링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죠? 점수 비중을 보면 당연히 샘플링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우리가 30점대를 달리고 있는 아니죠?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도 이거는 한 문제가 나오지만 점수로 봤을 적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상관과 회기라든가 추정, 검정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계적 품질관리에서만 거의 60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죠? 55점에서 65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실험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한 15점 정도 아니죠? 두 문제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품질경영에서 한 두 문제 정도 10점 그리고 신뢰성관리에서 한 두 문제 14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통계적 품질관리에서 거의 한 60%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것만 봐서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합격할 수 없어요 반드시 실험계획법이나 품질경영, 신뢰성관리에서도 점수를 어느 정도는 받아주셔야만 60점 이상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우락의 합격 전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분석은 제가 하는 겁니다 아니죠? 분석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격시킬 것인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아니죠? 그 기간 동안 두 달 내지 세 달이다 이것만 참고 따라오시면 돼요 이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선은 예습하시지도 않겠지만 예습 필요 없습니다 예습 필요 없고 강의를 보고 난 뒤에 복습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복습 복습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철저하게 복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용을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재가 됐든 아니면 연습장이 됐든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정리를 그래서 반드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정리를 할 적에는 우선은 교재에 나와 있는 목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목차를 보고 아 이런 순서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파트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파트별로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기에서는 14문제 내지 16문제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게 교재에서 어느 부분에 있던 문제다 어떤 걸 묻는 문제다 이것만 알면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매칭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목차라든가 문제의 유형이라든가 아 요런 유형으로 나오면 요렇게 푼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죠? 요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시험도 그렇지만 문제풀이도 한 번에 끝내봐야 됩니다 두 번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계산을 하더라도 한 번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정확한 계산 천천히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풀이를 보면 순서가 있죠 순서 순서가 있습니다 아 요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요런 요런 경로를 통해서 답을 낸다라는 것 요런 것들을 반드시 익혀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답안지 이거는 우리가 주관식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볼펜을 가지고 풀어서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글자는 반드시 좀 반듯하게 우리가 채점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보는 입장이지만 항상 채점자 입장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적었을 때 채점자는 이걸 어떻게 몇 점이나 줄 것인가 이걸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적었던 걸 읽어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글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채점자도 사람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도 같은 경우에 한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관리도를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러면 관리도를 그릴 때 물론 이제 점을 찍어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끌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어떻게? 자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알죠? 문방구에 가면 10cm 자 얼마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거 하나 가지고 가서 점을 찍고 난 뒤에 자로 이렇게 해주는 거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손으로 끊는 거 하고는 다르겠지 점수 자체가 다르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반듯하게 깨끗하게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필기 도구는 이거는 기본적인 거잖아 그죠? 검정색 볼펜을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 과정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계산 과정, 풀이 과정을 적는 난이 있고 답을 적는 난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답을 적을 때는 반드시 뭐까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위까지 적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단위를 적지 않게 되면 감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풀이가 맞다 답이 맞다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부분 점수도 있습니다 부분 점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풀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준비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계산기를 사용할 적에는 천천히 하더라도 한 번에 정확하게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통계적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50점 내지 한 60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중에서 한 40점 정도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15점에서 한 25점 봤을 때 한 15점 정도 그리고 품질 경영은 10에서 한 15점 정도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한 6점 정도 신뢰성은 10에서 15점 정도 되는데 요거는 한 7점 정도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 한 68점 정도 최저로 잡았는 겁니다 이 정도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보다는 점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주신다라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자주 연락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강의를 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연락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가장 빠른 시간에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good or good or good or good or bad